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WS AIM의 전문 셀룬주자 아키텍트 김대근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허딩페이스와 세이시메이커로 한국어 자연어처리 모델을 쉽게 학습, 배포, 자동화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딩페이스를 라이브러리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머신러니 서비스를 결합하면 자연어처리 개념이 익숙치 않으신 데이터과학자와 개발자분들도 쉽게 자연어처리 머신러니 워크로드를 학습하고 프로덕션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고 코드도 중요한 로직만 구현하시면 되죠. 본 강연의 어전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허딩페이스와 세이시메이커로 자연어처리 모델을 쉽게 학습하고 배포하는 법을 알아 봅니다. 두 번째로 신규 서비스 세이시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를 알아보고 허딩페이스 모델을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법을 알아 봅니다. 그리고 백변이 불혈일탈하고 코드와 데모도 필요하겠죠. 약 10분간의 데모를 통해 한국어 자연어처리 모델의 학습, 배포 및 자동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이시메이커 개발 환경에서 그냥 허딩페이스 라이브러를 인스톨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호감 파트너십을 맺을 이유도 없겠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딩페이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예시기에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허딩페이스는 트랜스포머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자연어처리 모델과 학습 스크립트 구현하는 트랜스포머 오픈소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 문서 분류, 질의응답, 문장 요약, 번역, 문장 생성 등의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들을 몇 줄의 코드로 쉽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파인튜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도 있고 학습한 모델을 모델허브로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델허브는 한국어를 포함한 240중위 이상의 다국어 언어 모델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학습한 모델도 기술로 허브에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허딩페이스 모델허브에 등록한 화면입니다. 모델이 호스팅되어 있어 실시간 호출 테스트도 곧바로 해볼 수 있죠. 하지만 허딩페이스 모델을 파인튜닝하거나 배포하려면 GPU 리소스를 포함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학습용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SageMaker Studio Lab이나 구글 콜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덕션 레벨에 적용하니는 어렵습니다. 프로덕션 레벨의 데이터에서 한 장의 GPU만으로 파인튜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할 때도 고민이 되실 겁니다. 트래픽 제어, 오토 스케일링, 로드 테스트, A-B 테스트, 보안 이런 인프라들을 밑바닥부터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SageMaker로 인프라 설정에 대한 고민 없이 민첩성, 탈격성 확보하고 코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죠. 허깅페이스 AWS는 머신러는 민주화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기에 2021년 1분기에 파트너십을 맺고 2021년 2분기부터 허깅페이스에서 SageMaker를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SageMaker 네이티브 지원의 대표적인 이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나중에 예제 코드와 데모를 통해 보실 수 있지만 AWS에서 직접 허깅페이스 딥러닝 컨테이너를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직접 커스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필요 없이 곧바로 컨테이너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 파이썬 버전, 허깅페이스 라이브러리 버전에 따른 컨테이너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버전 관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허깅페이스 컨테이너는 SageMaker 기반을 에마로스에 필요한 트리티디를 내장되어 있으며 VPC 연결 및 IAM 권한을 통해 보안 기능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ageMaker 분산학습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GPT-3 같은 대용량 모델을 업스트림, 프리트레이닝 또 코드 매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 속도도 PyTorch DDP나 호러보드보다 더 빠르죠. 실제로 제가 GPU 16장과 SageMaker로 분산학습 라이브러리로 디지털 버튼 모델을 학습해 보니 약 20% 빠른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SageMaker 분산학습에 대한 자세 내용을 AWS Summit Online Korea 2021에 발표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최신 버전의 허딩페이스 딥러닝 컨테이너는 아래 GitHub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PyTorch는 1.9.1, TensorFlow는 2.5.1이 가장 최신 버전이며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니 이 주소를 북마크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웹페이지 접속하는 게 번거롭거나 좀 더 정확한 컨테이너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AWS 커맨드와 인터페이스, 즉 CLI를 사용하세요. 커맨드를 복사하시고 하이라이트 된 레포시토리 입면 변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레지스트리 아이디는 AWS에서 관리하는 12자리의 퍼블릭 AWS 어카운트 아이디로 대부분의 리전에 적용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허깅 패스 온 세이지메이커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를 살펴볼까요? 데이터 과학자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개발 환경에서 머신러닝 코드를 작성하고 데이터셋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S3를 사용하지만 데이터셋 용량이 큰 경우 EFS나 FXX4 러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죠. 데이터셋이 준비되었다면 파이썬 SDK를 통해 프로세싱 잡, 학습 잡, 수론 잡을 호출합니다. 잡이 호출된 이후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컴퓨터 리소스가 프로 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CR에 등록되어 있는 컨테이너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스크립트 코드로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모델 학습 단계의 주황색 아이콘들을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컴퓨터 리소스를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언어 모델 학습이 필요할 때 수백 장에서 수천 장의 GPU로 분산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S3나 허딩 페이스 허브로 모델 아티팩트를 아카이빙 합니다. 아카이빙된 모델은 상황에 따라 세시미커 호스팅 엔디 포인트로 배포하거나 온프레미스로 복사하거나 온 디바이스로 배포를 위해 모델을 컴파일하는 방법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시미커 호스팅 엔디 포인트로 실시간 추론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엔드 포인트를 생성하면 각 프레임워크에 최적화된 모델 서버가 구동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멀티모델 서버 즉 MMS가 구동되며 PyTouch는 TouchServe, TensorFlow는 TF-Serving이 구동되죠. 엔드 포인트는 내부적으로 로드 밸런스를 통해 여러 인스턴스들로 트래픽을 분비할 수 있으며 트래픽이나 시스템 사용량에 따라 컴퓨팅 리소스를 오토 시케일링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이후에 데모를 보시고 핸즈온을 직접 해보신 다음에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머신러닝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 환경에서 코드 작성하고 SDK로 APR을 호출하며 나머지 부분은 세시미커가 관리해준다는 거죠. 파이썬 SDK를 통해 학습 자별 호출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세시미커 세수연을 재료했었거나 핸즈온을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코드 겁니다. 여기에서 주황색 하이라이트 부분만 주목해주시면 됩니다. 하이퍼 파라메터에서 보통 파인 튜닝을 수행할 베이스 모델을 같이 지정해주고 세시미커 분산학습 파라메터를 지정해주고 허깅페이스 에스티메터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죠. 특히 세시미커 데이터 패러럴 세시미커 모델 패러럴이 네이티브하게 지연되므로 분산학습 위에 머리 싸밀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델 배포는 기존 방법에 허깅페이스 허브에서 직접 임포트하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개의 환경변수 정의만으로 허깅페이스 허브에서 세시미커로 직접 모델을 배포할 수 있죠. 참고로 HF 모델 아이디는 허깅페이스 모델 허브에 등록된 모델명이고 HF 테스크는 트랜스포머 파이프라인에 대한 다운스트림 작업명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요 작업명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허브에서 모델을 임포트하는 기능은 아직 실험적인 기능이라 모델 사이즈가 10기가를 추가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멀티모델 엔드포인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코딩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허딩페이스 웹페이시 버튼을 클릭해 모델 학습과 출연이 필요한 템플릿 코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트레인 디플레이 버튼에 세시메이커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해 테스크와 설정을 선택하면 이 템플릿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유즈인 트랜스포머즈 버튼을 클릭하면 이 모델과 토크나이저를 노드하는 템플릿 코드도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허딩페이스와 세시메이커로 모델 학습을 더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모델 학습 속도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런심된 아마존 세시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를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학습 컴파일과 관련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터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계산 그래프 레벨의 최적화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 시간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특정 유스 케이스에 맞춤화된 커스텀 컴파일러를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몇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용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드 파티 컴파일러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컴파일과 관련된 복잡성이 수상화되기 때문에 커스텀 컴파일러보다는 사용 방법이 쉽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최적의 설정을 사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쉬운 사용법과 학습 시간 단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요? 바로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입니다. 학습 코드를 수정하거나 컴파일러 관련 최적화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몇 줄의 설정값만 표하시면 학습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는 현재 4개 리전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아쉽게도 현재 서울 리전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허딩피스의 자이널 처리 모델들만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지원 범위가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실제 AWS 개발팀에서 로봇타워 GPT 트롯 실험했을 때 학습 시간이 최대 50%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어 모델도 예외가 아니며 제가 한국어 언어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 평균 30% 정도의 학습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추가 과금 없이 무료를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예제 코드를 가지고 빠르게 실험해보세요. 컴파일러 적용은 두 줄의 코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존 트레이닝 작업을 호출하는 역할을 하는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시 트레이닝 컴파일러 컴픽을 설정하고 에스티메이터.핏을 호출하면 세시미커가 컴파일을 위한 나머지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컴파일은 타겟 인스턴스 리소스를 최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프 랩의 최적화, 데이터 플로우 랩의 최적화, 백엔드 최적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학습이 와이어된 모델은 기존과 동일하게 S3에 자산되고 컴파일 작업 중 자세한 로그를 보고 싶다면 트레이닝 컴파일러 컴픽을 설정 시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래프 랩의 최적화 예시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레스넷의 경우 컨벌루션, 배치놈, 렐루로 고성된 서브 블럭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스넷 152의 경우 실제 레이어 개수는 700여 개에 육박하죠. 공통된 서브 블럭들을 묶어서 그래프를 단순화 시키면 레이어 개수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델의 복잡도도 낮아져 메모리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미니 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여부와 결과도 궁금하실 텐데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로버타 베이스모델과 스탠포드 감성 분석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시간 비교 예가로 각 에폭당 걸린 시간에 비교했습니다. 디포이트 세팅은 로버타 세팅을 그대로 사용할 때 미니 배치 사이즈만 다르게 주었습니다. 참고로 주황색 그래프가 파이터치 핑크색 그래프가 세이시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를 적용할 텐데입니다. 첫 번째 에폭에서는 컴파일러 설정 및 최적화를 위한 초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둘 간의 유의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폭이 뒤로 갈수록 점점 컴파일러를 트레이닝 타임이 줄어들고 있죠. 파이터치는 월에폭 학습에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컴파일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폭당 평균 샘플 처리량에 대한 비교 결과입니다. 당연히 처리량이 많을수록 학습 속도가 빠르겠죠. 특히 세이시메이커 학습 인스턴스는 학습을 수행할 시간만큼 과금이 되므로 학습 속도가 빠를수록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테스트 파라미터는 ml.p3.2x 라지 인스턴스 허킹페이스 API 25에폭 시퀀스 길이 512로 바닐라 파이터치와 컴파일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버트베이스, 디스트리버트베이스, 로버터베이스, GPT-2 4개의 모레드에 대해 테스트했을 때 평균 30%의 비용이 제감되었습니다. 특히 GPT-2는 54%의 비용을 제감할 수 있죠. 이를 제한하기 위한 예제 코드들도 세이지메이커 예제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세션 이후 실험해 보세요. 현 시점에서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모델 종류입니다. 지연되는 모델 리스트에 대해서는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를 위한 최적 세팅을 개발자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리스트에 없는 자연어 처리 모델도 테스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모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 코드 예시입니다. 기존 코드에서 트레이닝 컴파일러 컴피그만 지정하면 되니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기존 대비 배치 사이즈를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다만 분산학습 수행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스턴스당 GPU 개수를 하이퍼 파라메터로 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 타입이 mh.p3.16s라지인 경우 GP 개수를 8개로 명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허깅페이스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시 엔트리 포인트를 별도의 런처 파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엔트리 포인트 파일은 개발자 가이델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며 학습 스크립트 파일은 하이퍼 파라메터의 트레이닝 스크립트에 명시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멀티 GPU를 인스턴스까지 못해 단일 GPU로만 학습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보다 비용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세이지메이커 디버거 기능을 끊고 체크 포인트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적당한 볼륨을 데이터와 모델로 파인팅을 할 때는 스팟 인스턴스 옵션도 비용 절감이 매우 좋겠죠? 이제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데모에서 사용된 코드는 여러분께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데모는 장표의 아키텍체를 구현했으며 한국어 자연어처리 모델의 학습 및 배포 과정을 시현합니다. 데이터셋과 베이스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네이버 영화 리뷰 감성 분석 데이터셋과 코엘렉트라 스몰 모델을 사용했고 제가 파인튜닝한 모델을 허딩 페이스 허베에도 등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모로 SageMaker 스튜디오 랩에서 모델 학습 코드를 디버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모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로 분산 학습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데모로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여 서빙합니다. 참고로 허딩 페이스 허베에 등록된 모델을 다이렉트로 서빙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앞의 과정들을 SageMaker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하여 MLOps를 수행합니다. 데모가 조금 길어서 지루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SageMaker 스튜디오 랩으로 접속합니다. 마이 프로젝트의 셀렉트 컴퓨터 타입에서 GPU 타입을 선택합니다. 오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랩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스튜디오 랩 접속 이후 첫 번째 랩을 로컬 트레이닝 파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 코드는 SageMaker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로컬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은 네이버 영화 리뷰 감성 VO 데이터로 15만 건의 학습 데이터와 5만 건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빠른 실험을 위해 1% 데이터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멘터를 설정하고 트레이너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트레이너 클래스로 이 트레이너 함수로 출해서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이 와이어되었다면 이 베이웨이트 메소드로 검증셋에 대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스토리지 공간은 세션이 끝나다 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실험을 해보실 수 있죠. 그리고 테스트셋으로 추론을 수행하고 컴퓨터 매트리스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미 머신러닝이나 허긴 패스 해보신 분들은 다 쉽게 해보실 수 있고 보시다시피 세이지메이커 랩으로 간단한 머신러닝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데모로 전체 데이터셋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학습을 수행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인스턴스로 진행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세이지메이커 기반 학습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존 데모와 로직은 동일하고 API 호출로 별도의 학습 전용 리소스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다르죠. 트레인첩 파이스크립트는 기존에 여러분이 개발한 코드입니다. 여기에서 세이지메이커 환경 변수만 추가되었죠. 이 트레인첩 파일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 인프라에 대한 설정을 수행합니다. 학습 인스턴스는 ML.P3.8XL고 GPU가 4장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후 학습 잡 이름과 S3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허딩 페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초기화하고 핏 메소드로 학습 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번에는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를 학습을 수행해 볼게요. 기본적인 코드는 동일하게 배치 사이즈를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딩 페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초기화할 때 트레이닝 컴파일러 컨피그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핏 메소드로 학습을 시작합니다. 학습 내역은 세이지메이커 콘서트 창과 클라우드 워치 로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콘서트 창에서 학습 진행 상황을 쉽게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닝 잡스 내역을 보시면 인프로그레스 두 개의 잡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코드 쓸의 주석을 해제해서 학습 로그를 줌픽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를 프로비즈닝하고 학습 컨테이너를 시작하고 그 다음 학습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학습을 수행하는 거죠. 약 30분의 시간이 경과 후 학습이 와요되면 다시 콘설로 접속합니다. 이 모니터 화면에서 리소스 사용량을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로그를 클릭해서 학습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컴팔러로 학습 속도가 얼마나 빨려졌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입출력이 약 43% 높죠. 그리고 학습 노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매트릭을 비교할 수도 있죠. 총 학습 시간에서 약 30%가 개선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데모로 모델 서빙이죠. 랩투 서빙 디렉토리의 리얼타임 엔드포인트 파일을 오픈합니다. 엔드포인트 생성은 세 단계로 구성되죠. 모델 생성 엔드포인트 설정 그리고 엔드포인트 생성 이 순서를 리마인드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허딩 페이스는 두 가지 옵션으로 배포할 수 있는데 1번 옵션이 모델점 타르점치 집으로 배포하는 기존 방식이고 2번 옵션이 허딩 페이스 허브에서 모델을 직접 복사하는 새로운 옵션입니다. 먼저 기존 방식대로 배포해 볼게요. CG 메이커에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가 S3 없다고 해도 모델 파라메터와 토크나이저를 모델점 타르점치 집으로 압축해서 S3에 복사하면 됩니다. 저는 곧바로 호스팅 엔드포인트로 배포하기 전에 로컬 모드에서 디버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로컬 모드는 현재 개발 중인 환경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로컬 모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직접 커맨드를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께서도 마크다운 셀의 커맨드를 복사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CR로부터 이미지로 로컬로 가져오고 도커 컨테이너를 구독합니다. 곧바로 실시간 호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죠. 입력값도 바꿔서 테스트해 봅니다. 결과가 잘 나오죠? 이런 디버딩이 와이어되었으면 도커 컨테이너를 삭제합니다. 이 과정들이 현재 개발 환경에서 수행되는 것이고 동일한 요식으로 호스팅 환경에서도 수행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코드를 좀 보셨다가 나머지 코드들도 다 비슷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이 과정 끝났으면 곧바로 호스팅 엔드포인트로 배포하겠습니다. 허딩페이스 모델 클래스 인스턴스로 호출하죠. 여기에서 트랜스포머 버전 파이토치 버전 그리고 파이썬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버전은 마크다운 셀을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사이트도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다시 최신 버전에 적용하시면 되고 이 과정 끝났으면 곧바로 디플로이 메소드로 쉽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스타스 타입은 CPU 타입으로 지정했죠. 모델 배포가 끝난 걸 확인했으면 두 번째 옵션으로 허딩페이스 허브로 모델을 배포합니다. 두 개의 환경 매수만 정의하시면 되죠. HF 모델 아이디 HF 타스크 허딩페이스 웹사이트 모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제가 등록한 모델 아이디도 볼 수가 있고 이 확인됐으면 곧바로 디플로이 메소드로 호스팅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합니다. 이 모델 아이디 쳐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허딩페이스 등록했을 때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곧바로 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 디플로이 메소드로 모델을 배포하고 이 엔드포인트 설정을 보시면 이제 콘셉트장에서 확인해 보니 두 개의 엔드포인트가 생성되고 있죠. 이제 엔드포인트가 상승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그 코드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굳이 코드로 안 보시고 그냥 콘셉트에서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 웨이트로 하셔가지고 상태를 보실 수도 있죠. 엔드포인트 생성이 완료되시면 콘셉트장에서 상태가 인 서비스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호스팅 웹서버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실시간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레딕트 메소드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죠. 같은 모델로 배포했기 때문에 퀘가깝은 동일합니다. 이제 마지막 데모로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으로 간단한 MLOps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랩3 MLOps 디렉토리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의 기본 컨셉과 코드 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코드 넘기고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실행하는 것은 파이프라인 스타트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 파이프라인 실행 내역 그래프를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죠. 현재 모델락스 단계이고 모델락스 내역의 세이지메이커 콘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지나고 파이프라인이 완료됐다면 그래프 상태가 업데이트됩니다. 최종적으로 호스팅 엔드포인트가 생성되었고 세이지메이커 콘솔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성된 엔드포인트로 실시간 추론을 쉽게 수행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 아까 생성한 것을 기억하셨다면 똑같이 프리딕트로 쉽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모를 통해 허깅페이스와 세이지메이커로 한국어 자연어처리 모델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연과 데모만으로는 부족한 분들을 위해 레퍼런스를 첨부하였습니다. 데모코드를 제 데이터스 허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Q&A 코드와 비트리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AWS 이노베이트 AIM의 특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강연을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개되는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